네, 다음 선수, 손상원 선수입니다. 네, 손상원 선수는요. 지금 3개의 과제를 모두 한 번만에 완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성적이 3, 3, 3, 3. 완등 3개, 완등 시도 3. 보너스 3개, 보너스 시도 3. 그래서 이미 1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손상원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본인의 모습을, 내가 손상원이다 라는 모습을 갖다가 얼마나 더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팬 서비스의 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관중들도 아마 이 손상원 선수의 처음 시도의 처음 완등을 많이 바라고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20년 전, 아, 죄송합니다.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전성기 때에 손상원 선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손상원 선수. 그리고 또 자신감이 많이 붙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과제까지 완등을 한 것이. 네, 더군다나 지금 뭐 1위가 확정이기 때문에 손상원 선수는. 네.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손상원 선수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리고 앞선 선수들보다 시도 횟수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힘을 비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회복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네. 손상원 선수는 과연. 아, 보세요. 지금 라그 오픈하는데 힘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른손 뻗어서. 아, 다음 손상원 스월드까지. 아, 좋습니다. 아, 손상원 선수 아주 좋은 판단이었어요. 네, 첫 번째 시도만의 보너스월드를. 지금 왼손으로 잡은 보너스월드를 보너스월드의 오른쪽 면에 갖다가 밀어줬어요. 스타링으로 몸을 정지시킨 뒤에 그 다음에 왼손을 올려서 보너스월드를 완전히 잡고요. 아, 첫 번째 시도만의 그럼 완등을 해냅니다. 아, 손상원 선수. 아, 정말 힘이 느껴지네요. 네. 내가 손상원이다. 아. 아.